아 이거 신발 내가 진짜 아끼는 건데 이거 벌써 뜯어졌네 이거 5천원짜리라 그런가 아 가만히 있어보자 그렇지 우선은 본드로 붙여보자 본드 아 이거 뭐야 튀었잖아 벌써 굳었네 아 이거 안 지워져 피부에 묻었을 때에는 바로 흐르는 물에 씻어내고 시간이 지나 접착제가 고착된 경우에는 따뜻한 물에 불린 후 닦아내면 대부분 잘 떨어집니다 아하 접착제가 묻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억지로 긁거나 떼지 말고 따뜻한 물과 빈으로 씻어낸다 여기서 잠깐 접착제를 개봉할 때는 손에 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그리고 얼굴에 튈 수 있으니 가까이 사용하지 말고 멀리서 핀을 통해 구멍을 뚫어 사용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